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대영이 대영이 감쪽같이 해가지고 놀랐어요. 아 진짜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. 그래서 아 게임을 무조건 이겨야겠다. 그래서 이겨가지고 내가 신난 척을 해서 할 법을 해야겠구나.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. 거짓말 하지 마요. 진짜요? 동호가 잠깐만 와봐. 거짓말 대영이. 아 예. 예. 다음부터 안 하려고요. 저희 VIP 또 불러주시면 항상 재밌고 빅재미 산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VIP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 APDSR!